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1월 2월 돼지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드디어 대망의 2024년 갑진년의 해가 떠올랐고 벌써 이제 지금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난 모습을 보니까 어느덧 새해에 잘 정지하고 계시고 많은 계획도 세우고 있고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다만 좀 이번 겨울이 너무 추웠다가 또 따뜻했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변덕이 많아서 좀 감기가 걸린다거나 유행병이 걸린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하늘 두령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탄하셨으면 하고요 양력 1월달 2월달 우리 돼지띠 운세를 살펴보았는데 돼지띠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좀 좋게 말씀드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자 1월달 2월달도 제가 보니까 풍족함이 들어오는 운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많은 먹이와 많은 관심을 많이 받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금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게을러지게 된다거나 해야 될 일을 좀 못한다거나 현실을 좀 안주한다거나 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작용들로 반작용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풍족함이 드는 거를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이어가는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타이밍만큼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여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상 댓글에다가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95년생이시죠? 의뢰생 돼지띠 여러분들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1월달 5반기가 먼저 어떨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짠! 조금 주저함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우물쭈물하는 형국이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2월달에는 이런 것들이 큰 막힘수가 들 수도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데지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고 그대로의 5반기가 나왔죠 현실에 뭔가 풍족함이 드나 뭔가 이런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설정하지 못한다 현실에 안주하게 돼서 타이밍을 많이 놓치게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떼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전체적인 문기를 빼고도 살펴봤을 때도 이때는 뭔가 돌발 행동을 하게 굉장히 많아지는 타이밍입니다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취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다니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갑자기 이런 것들에 뭔가 건퇴가 오게 되거나 번아웃이라고 하죠 뭔가 일에 해이감이 들고 인생에 해이감이 들어서 여행을 간다거나 갑자기 휴무를 잡는다거나 이런 행동으로 많이 이어지게 되고 특히나 주변 사람들 간에 있어서 갈등이 좀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 연인관계라든가 가족들하고 좀 갈등이 생겨서 마음자리가 좀 불편한 부분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직수라든지 변동수가 되는 운기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때 뭐 재계약이라든지 다른 상황이 있으시면 전체적인 검토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상 없이 변화 없이 잠잠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 이때 큰 변동수가 너무 강하게 들게 되면은 이 운기가 가고 나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됐을 때 조금 누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83년생 개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양력 1월달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1월달은 어떨까요? 짠! 어허 일사가 다다다다다 이것저것 바삐 움직여야 되네 이렇게 장군 할아버지가 말을 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2월달을 5반기를 뽑아보니 오! 그렇죠? 내가 급하게 뭔가 대처를 했던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는 형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나 이때는 재물의 큰 꽃이 피는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력 1월달에는 이것저것 새 계획 세우고 이것저것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돼서 좀 바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획보다는 계획에 대처하지 못했던 일들을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미리 내가 액땜을 하는 형국에 있어가지고 좋은 성물을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바쁘게 바쁘게 움직여라 근데 다만 재물의 꽃이 큰 꽃이 피는 만큼 가시도 두텁게 열리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 때는 그만큼에 대한 애군도 같이 모두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는 용기를 삼으셔가지고 그런 부정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뭐 불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세금 뭐 탈세 뭐 이런 거 있죠 사소한 이 법을 넘나드는 일들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이럴 때 깨끗하게 재물의 운기를 움켜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71년생 분들이자 신해생 돼지띠 여러분들 양력 1월달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짠 오 자 그래도 뭔가 풍족함이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전반적인 계획들을 잘 잡아 나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뒷심이 따라줄까 2월달 5반기를 뽑아보니 아 조금 뒷심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처음에는 좀 잘 분발하는 듯 하느나 금방 또 뒷심이 떨어져서 좀 다사다나함이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이 페이스를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이 페이스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니까 뒷심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보니까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인 운기를 빼고도 개인적인 공수로도 이때는 큰 덕망이 나의 큰 덕망이 많이 비추게 되는 그런 운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진보하는 그런 운기 재물 같은 것도 많이 따라오고요 나라와 관련된 일들 있죠 관공서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나라의 혜택을 받는 것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요즘 정부에서 아마 이제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뭔가 총선이 다가옴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서민들을 금융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홈페이지 같은 데 알아보셔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은 이 우리 71년생 신혜생 돼지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더 큰 덕망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성불 잘 이어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59년생 우리 기해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양력 1월달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떨까요? 짠! 오 그쵸 이 운기를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잘 이어나간다 역시나 지혜가 깊은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양력 2월달에는 역시나 조금 다사다함으로써 뒷심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다 똑같은 공수를 주셨는데 뭐 이거는 그래도 잘 대처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나 큰 문서의 운이 드는 부분이 있고 목돈이 크게 오갈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때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봐요 정체됐던 일들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변화가 있는 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문서 잡을 문서 있으면 잡으시고 목돈 오갈 일이 있으면 가감하게 오감을 잘 이용을 하신다면 양력 1, 2월달에 크게 기반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다만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물쭈물 하는 것 우물쭈물 하는 것 이것만 좀 조심하시고 가감하게 진보정의 행동력 추진력이 따라준다면 1월달, 2월달 좋은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늘은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대망의 갑진년 새해 양력 1월달, 2월달 온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제가 12관지 중에 제일 그래도 복이 많은 띠가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나의 게으름과 이걸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잘 이어나갈지 활용을 할지에 대한 국리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활용 방안이 좀 낮아지는 부분인데 요구만 잘 챙겨가신다면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양력 1월달, 2월달도 무탈한 새해의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하는 노력은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